안녕하세요 깜찍언니 셰인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만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대 나이지만 늦은 감각이 있지만 화면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계속 사랑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